오, 하늘나 왕은 가려운 흘러간다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왕은 가려운 흐르신군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평안한 흥분이 자, 박수 한 번 주세요! 예! 역시야, 웃어! 엠 말고, 웃어! 이젠 최후 대리이다! 이 흉분 우리 나리 나으리라으리리랜이 이 흉말이 잡는데 토끼가 대빵 고래이 잡는데 반드리대빵 귀놈 위에는 띵은 놈을 보네라 뿜 다 자리거나 어넘 온 산중에 열심 놈이 대빵 고래은 바다에 갈치가 대빵 뛰건 놈 위에는 나름 놈을 보네라 뿜 다 자리거나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곱게 곱게 일어나서 큰 사람 된다고 하려는데 참 다른 신세가 된 말이냐 명부 박가웅 헌구장 아가씨가 반장 전선장 춘천하면 섬화장 그 저 흐름이 흔들나이장 해 넘어간다 서산장 다들 비본다 경계의 박수 한 번 주세요 네? 군사 웬만하면 맥시야 러지로 동시가자 천구만구나 이천장 살이 좋구나 여주장 강화에든 한숲량 안성에는 유지장 해깔에 좋구나 오천장 한산에는 오시장 해산이 망구네 해산장 경쟁이 많아주고 대전장 아는 산에 넌 국보장이 있어요 큰 애기의 숭장수 죽여줘요 충청북도의 계산장에 만들 수 있고 지금 안이 납니다 경험장은 바로... 왜 왜 힘들어서 팔씨나 니가 좀 해라 물먹을 시간에 속도 돌리게 너야 청첩은 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예? 그도 만일한테 오른바 웃어보실은 재룡돌인데 팔씨나 너도 웃어 웃어 이제 그게 웃는 거냐 제게를 웃어봐 예? 박수 한번 주세요 예? 예? 자 우리 팔씨나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백수야 니가 가야겠다 그래도 젊음이 좋아 저 그냥 그쪽들이 헤딧거리잖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백수야 너 이러기 싫어? 어? 그러면 집에 가 이 새끼야 옛날 속담이 있잖아 속담 이러지 않는 자에게는 어? 밥도 지지 말아겠지 바벌 초성에 이루어야 해 너는 아침 좁잖아 이 새끼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누리게 들어갑니다 자 올해는 신년이니까 신년 운세도 화 드립니다 좀 이따가 왕래는 다름이 흐르실군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무통한 우리의 은혜가 찾아냅니다 아픈 나래 같은 우리나리 계산부 같은 우리나리 이 꿈이 꿈은 우리나리 나리나이겠나리 이 눈 나리나이 어디서 유장 틀린거 아니야? 렛츠가를 밭불에 잇히 찾는데 바늘이 그 땅 기운 놈 위에 눈끼는 널을 보내라 렛츠가 자리올라 어머머 산중의 열심 넘이 대빵 고래로운 바다에 갈지가 대빵 띵놈 위에는 나를 몸을 보내라 렛츠가 자리올라 우리의 부모가 날라서 곱게 곱게 얘기하라 이 살살은아 그만 좀 해 잠깐만 심심 오늘 내가 신년 운세 봐준다고 했잖아 허허이 오늘이 며칠이지? 1월 4일이지? 올해 춘치가 어떻게 되셔? 사모님 나이가 없어? 그러면 내가 운세를 못 봐주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? 뭔 얘기가 돼야지 나이가 칠십이요? 칠십 둘이요 칠십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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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차치금며 진상미신요술래 칠십하나 허허이 오늘밤에 임신하게 된겠다 백수야 한번 들어가자 어? 얼른 들어가 신년을 해봐야지 시간 없어 이 새끼야 한 3일만 있으면 귀가 싹 빠지는 날 같던디 내 말이 맞아 틀려 에? 그게 내 말이 맞지? 맞다고 하잖아 에? 야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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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흥 웃어라고 백수야 그냥 어허이 세상에 살이 울음은 이 시기에 왕은 야 이 새끼야 몇 번을 답답한 마음 2만 5치면 4번 말이야 5번 오고 있어 이야 여기는 우리 회장님은 호랭 능첩을 가졌네 이야 그러면 쟤들이 꼼짝 많았는데 큰일났네 씨벗고 오늘 개띠는 다 죽었다 우리 회장님 앞에서 자 가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보니까 여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게 있어 호랭 능첩을 가지고 네 우리의 풍무가 나를 나서 곱게 곱게 예 네 큰일났네 이야 백수야 바로 이게 호랭 능첩이다 관상도 호랭이 관상이잖아 네 여자를 너무 많이 모든 여성을 다 독차지하는 상이다 여기는 쪽제리 상이다 이 놈아 네 네 쪽제리가 재기가 가려 네 재기가 가는 거다 네 네 그러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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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지상이나 지상이네 네 봤다 예쁘게 spectacular 이으다 아유 지상하다 야! 며칠야 웃어! 웃어야 목체가 나오기로! 여기 천절로 이삼 올려고! 예, 고맙습니다. 올 한 해 우주작정하시고 대박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산의 맘고자 금산장 돌멸가라라 육윤왕장 엉봉주장에게 청두부장인 대로 황색이로 너 가지지리고 야, 야! 그 분은 카메라 감독도 맞네! 아, 국을 드리는 거야? 이야, 감독님 폭발이세요? 예? 예? 올 한 해 우주가 또 오고 항상 소원이맛길 신경으로 바라게 됩니다. 우리가 관심법으로 오니까 여자가 한 7명은 다른 건데, 올해 예? 예? 전국 번도 감사드립니다. 예? 아, 큰절로 이삼 올리고 원래 한 해 전국 각 도의 여자들이 한 명씩 줄줄이 사파로 걸리네, 딱 보니까 예? 자, 이제 하루 걷는가 너리가 이 시간에 없다. 빨리 빨리 고개를 해야지 11장년, 설악장은 6일장은 강화장은 서울 지역장은 8일장은 빅보좌은 7일장여 강화장은 9일장은 8일장은 7일장은 아까 나왔잖아, 이게 복지야?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됐지 그 정도만 백수야 어쩜 이렇게 이쁜 것들 오늘 많이 왔느냐 오늘 쉬는 날이에요 언제까지 쉬무요 이제 그만해 너무 과음은 안 됩니다